오케, 웰컴백. 바닥라기 디 채널 라자불법. 오케, 스플롬 비디오 무라이, 사이인갓간 락이, 은툭 클릭, 턴벌, 사스크립, 은툭 클릭, 턴벌, 랑정냐, 아까로 연, 티땅, 긋팅gal한, 노티비카치이, 지가 라자불법, 너, 아플로드, 비디오들, 이과, EPS 토핑 연습. 1번부터 5번까지는 듣기 문제입니다. 잘 듣고 답하십시오. 1번에서 2번. 들은 것을 고르십시오. 1번. 사장님. 다시 들으십시오. 사장님. 2번. 아버지. 다시 들으십시오. 아버지. 3번에서 5번.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3번.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비누입니다. 2번. 치약입니다. 3번. 수건입니다. 4번. 칫솔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비누입니다. 2번. 치약입니다. 3번. 수건입니다. 4번. 칫솔입니다. 4번. 이것은 무엇입니까? 4번.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책입니다. 2번. 지갑입니다. 3번. 여권입니다. 4번. 옷걸이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책입니다. 2번. 지갑입니다. 3번. 여권입니다. 4번. 옷걸이입니다. 5번.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치마입니다. 2번. 신발입니다. 3번. 양말입니다. 4번. 바지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치마입니다. 2번. 신발입니다. 3번. 양말입니다. 4번. 바지입니다. 4번. 5번. altar. 각자가 달성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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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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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lamat menikmati. 감사합니다.